동키콩 동킹콩 25 요거 한번 가볼게요 아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 누가 만들었다고 보내신 분 있더라구요 그분꺼 한번 해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하고 뭐야 아 동킹콩이구나 저런건 언제 풀려 자 동킹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아 아 아 죽으면은 이게 풀려 뭐야 아 올라가는거구나 이렇게 아 올라가는게 아니고 버티는거구나 네 마리오 유즈맵같은거에요 만들수가 있어 본인이 어디로가지 이거 오오 오오오 오오오 위로가야되는거같은데 이렇게가자 다시 동키고 먹었고 엑 어엏 어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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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엇 뭐가 나.. 뭐 아무것도 없구만 목미? 들었다 오케이 아아 이거야? 마지막에 또 돈킹콩 할 수 있게 해놨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거야 이게 한복승 이게 지금 6등인가? 뭐야 이 정도는 나도 만들겠다 내가 만들면은 등수단에 들 수 있나요?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6등이거든요? 미국에서 만든 안드레씨가